국내에서는 웃돈을 주고도 사고 싶은 명품 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 명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명품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이 명품 플랫폼들은 소비자 보호를 통해 질적 성장에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명품 플랫폼 3사로 꼽히는 트렌비와 반란, 머스트잇은 앞다퉈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렌비는 다른 회사와 달리 해외 직구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반품 불가 제품이 많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해외 명품 업체의 반품 기한은 2주 정도인데 국내로 들여와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시점이 일주일이 넘다 보니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었습니다. 트렌비는 해외 명품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반품 불가 상품군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트렌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을 기반으로 한 협상력을 활용해 해외 명품 업체들에게 2주 이상으로 반품 기간을 늘리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란 역시 최근 반품비 상한제를 실시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반란은 오픈마켓 형태로 명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데 구매 가격보다 높은 반품비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반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부가세 등의 재반비용을 둘러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입장차를 두고 반란이 조율책을 마련한 겁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는 플랫폼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반란의 모든 상품은 반품 가능하고 추가로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해 고객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머스트잇은 품절 지연 보상제를 통해 해외 상품의 배송이 지연되면 쿠폰과 적립금을 지급해 보상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값비싼 명품을 구매하면서도 불편을 겪어야 했던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명품 플랫폼 기업이 개선책을 제시하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선순환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 아멘 ographic ịch스 poems 위 matrix 감사합니다.